안녕하세요 stv 채널 태기입니다 오늘은 제주 서귀포에 있는 객각주상전리대에 왔습니다 객각주상전리는 제주 인생사진의 명소입니다 가는길에 한라산이 너무 이뻤어요 제주 객각주상 객각주상전리대는 주차로 무료 입장료 무료입니다 낙석 때문에 폐쇄되었네요 객각주상전리대는 제주의 다른 주상전리와 달리 육지로 올라와 있습니다 다른 제주의 주상전리는 육 속에 있습니다 참 여기갈때는 꼭 운동을 신고 가세요 제주올레 8코스이기도 합니다 제주올레 8코스이기도 합니다 제주올레 8코스 목욕 1코스 큰 몽돌들이 걸음을 힘들게 합니다. 주상절리 쪽으로 붙어가면 낙석 때문에 위험합니다. 주상캐스터 배출의 침치 주상캐스터 배출의 침치 주상캐스터 배출의 침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가 포토스팟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즐거우셨나요? 이번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